차마 전해드리기 어려운 끔찍한 소식들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친딸을 버린 엄마가 14년 만에 붙잡혀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외도로 낳은 아이라 키울 수 없었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문 앞에서 아이가 홀로 버려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생후 두 달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유기한 친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끝까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출생한 사실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DNA와 영아욕이 신고가 됐던 아이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아이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돼 있는데 친모인 50대 A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가 유기 14년 만에 범행을 결국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외도로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아동은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